이거 하나만 알고가 이 말 하나만 읽고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도 다 계신다 녹화 후 대기실로 돌아온 기찬 바로 소시지를 꺼내는데요 아 정말 소시지에 소 만들어도 토할 것 같아 이때 기찬의 눈을 사로잡은 빵 한 개 저거 먹으려면 또 바꿔 먹으려면 돼 소시지에 전화 한번 바꿔 먹읍시다 자기만 주스 한 통에 빵 소보로 소보로 제일 좋아하는데 소보로 맛있겠다 갱이 연주꾸만 갱이 연주꾸만 훌륭 연주를 하고 훌륭? 진짜?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래요? 네 곡명은 14세기의 바르토크의 작품으로써 훈남을 해볼까 봐 되겠습니다 4세기의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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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던 거구나 형 제대로 불러줄게, 제대로. 제대로 불러줄게. 제대로 불러줄게. 여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, 오늘은. 10년 만에 컴백. 플루트 연주 이기찬. 기념으로 한 통 드릴게요. 플루트 연주하고 소시지 한 통과 빵 반쪽 교환 성공. 오늘의 미션. 기찬의 미션은 정신 좀 차려. 복도에서 만난 자두에게 미션 시도. 난 미쳤어. 정신 차려요. 정신 차려요. 알겠는데 하기 싫다. 정신 차릴래? 정신 차릴까? 정신 차리지. 정신 차려. 마음이 진짜 찢어질 때 나쁩니다, 오빠. 정신 좀 차려요. 예! 오빠 상대방이 누구였는데? 아내 경실에. 진짜요? 누가 이기실 것 같나요? 왜 그래, 오빠라고 해야지 지금.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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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찬을 빠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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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